오늘은 어떤거 할거죠 공지사항 끝났고 게스트소개 끝났고 오늘은 포크부터 일단 얘기를 할건데 많은 분들이 포크를 둘러싸고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거냐 잘 모르시는것 같아서 포크에 대해서 그냥 허심탄약의 시청자분들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스트분들이랑 일단 포크에 대해서 큰 주제를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보이시나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게스트분들 준비해오신 질문 있으세요?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포크에 관련된거 포크에 관련된거 있죠 일단 아마 아시는분들을 총에서 얘기하자면 지금 xbt.eu에 들어가보시면 vip91이 83.3%정도 시그널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cg2x가 약간 순조롭게 진행되는거 아니냐라는 방향으로 일단은 가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네 질문을 자유롭게 받겠습니다 포크에 관해서 포크? 그러면 일단 레이디 퍼스트니까 질문을 해주시죠 이번에 하드포크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많이 봤는데 cg2x 코드에 결함이 있다고 하는데 그 결함은 혹시 어떤 결함을 말하는거지? 난 정말로 아 네 어려운건 넘기기 저도 결함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테스트넷을 돌리고 있잖아요 돌리고 있는데 이제 테스트넷 쪽에서 이해를 해보니까 뭐 체인이 여러개로 스플릿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하드포크 2x 부분은 제외하고 그냥 segway 부분만 돌리는데도 체인이 두개 이상으로 스플릿이 된다던가 그런 식의 문제가 많대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제 segway... 그러니까 정확히 듣고 넘어가야 될거는 segway2x는 어... 두가지의 기술적인 해결책을 하나의 정치적 해결책으로 묶어버린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segway를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꼭 2메가를 코드 안에 적어서 2메가로 바로 도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segway를 하고 2메가까지 하기로 체골자들이 합의를 본 것이고 segway 부분을 어떻게 도입하는가에 있어서는 이제 segway2x의 솔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코어에 그냥 segway 솔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UASF를 정말로 솔루션이라고 하지 못하지만 뭐 BIP91 솔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UASF 솔루션이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솔루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놓고 봤을 때 코어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대로 작동한다는걸 알아요 그리고 BIP91이나 아니면 UASF 같은 경우도 코어의 솔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이제 BTC1의 솔루션을 가지고 segway을 테스트넷에서 돌려봤더니 체인이 여러개로 나뉜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쵸 글랜님께서 포크가 액티베이트될 경우 segway 버전이 아닌 블록은 리젝트하게 되는데 리젝트된 블록에 기록된 거래는 어찌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포크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 다른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UASF 같은 포크가 만약에 하나 가동이 된다고 하면 UASF는 마른 소프트 포크인데 자기랑 segway을 어떻게 보면 구현하지 않는 것은 다 거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채굴자가 나중에 UASF가 포크한 곳으로 몰리게 되면은 UASF 포크가 아닌 다른 포크의 거래내역은 완전히 진행이 됐더라도 나중에 봤을 때 무의미한게 될 수가 있거든요 아예 거래내역이 없어지는거죠 내가 돈을 보냈는데 그 기록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거에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반면에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솔루션마다 그거는 좀 다른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어 액티베이트라는 경우가 액티베이트를 우리가 포크를 할 때 세가지 과정이 있어요 락김이 있고 액티베이트가 있고 이제 포크가 완전히 적용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발생을 하냐면 어 이거를 굳이 설명을 하자면 지금 액티베이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액티베이트는 아직 포크가 완전히 적용이 된 경우가 아니고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 때 설치중 설치중인 경우에요 락킨이나 락킨은 뭐냐면 락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치해야돼 말아야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보는 경우에요 지금 xbt.eu에서 seg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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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을 우리가 할까 안할까 로 놓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80%라고 하는 말은 야 우리 이거 할까? 말까? 너네 투표해봐 이렇게 해서 80%가 어 저 segwit 설치할게요 라고 말을 한거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액티베이트되요 락킨이 되면 액티베이트되요 액티베이트되요 액티베이트됐을 때는 설치중이잖아요 그래서 노드 그러니까 채굴자들의 80% 정도는 그러니까 블록을 5개를 채굴을 하면 그 중에서 4개는 segwit 블록일거고 하나는 segwit 블록이 아닐거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4개는 산성을 했으니까 80% 4개는 segwit 블록이고 하나는 아닌데 그 대신 그때는 블록체인에서 다 받아줘요 4개 1개 그러니까 4대 1골로 다 받아주는 경우에요 그럼 설치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특정 블록 하이트라고 했죠 높이를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 블록에 다다르면 나머지 이제 그 segwit을 segwit 투표를 안한 한 명이 그 시간동안에 시간동안에 자기는 segwit을 설치를 해야 돼요 segwit 소프트워로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합의를 본거기 때문에 그러면 넘어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나고 segwit으로 넘어간거에요 segwit 업그레이드가 끝난거에요 좀 더 부연 부연섬이 아니라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는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듯이 포크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두개로 갈라지는거에요 두개로 갈라지게 되면 어떤 포크냐에 따라서 두개로 갈라지다가 나중에 하나로 제대로 합쳐지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얘네 둘이 자꾸 싸워요 지금 싸우는 경우 싸우게 되면은 한쪽 거래 기록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얘한테 3비트코인을 줬어 3비트코인 천만원이잖아 천만원을 지불했는데 그 지불하면 대가가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확률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여러가지 버퍼같이 계속 만들어 놓은거에요 우리가 일단 누가 하고 싶은지 손들어서 투표를 해보자 하고싶다고 하면은 우리가 유예기간을 둬서 딱 발리스티셈을 어깨에다 할수록 해보자 그 단계를 두 단계를 거치면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걸 돌려보자 라는 단계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빕 9일보다 9일에 대해서 90일에 대해서 좀 혼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빕 90일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UASF 같은 경우는 특정 블록을 아 특정 블록에 시간을 정해놨죠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우리는 포크를 할건데 그렇기 때문에 포크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포크할거야 투표하고 그 다음에 어 설치중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그잇이 활성화되는게 아니고 빕 91이나 UASF UASF 같은 경우는 포크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합의를 못 본 상황에서는 체인이 두개가 나와요 그럴 수 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누구는 동의를 했고 누구를 동의를 했고 그걸 돌리고 있고 누구는 안 돌리고 있어요 근데 빕 91은 그것을 이제 채굴자 합의로 똑같은 과정을 좀 만들려고 똑같은 과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거거든요 결국에는 세그잇을 하는데 빕 91을 통해서 채굴자들이 투표를 해서 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리고 어 말해 네 비트코인이 많이 오른거는 이제 빕 91이라는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타협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타협책이 채굴자들의 지지를 지금 83% 이게 80% 이상 되면은 어 어떻게 보면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 그래서 80%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이 지금 반영이 돼서 비트코인이 어 이제는 어 그쵸 오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아주 기초적인 걸로 가서 하드포크랑 소프트포크가 뭔지 알아? 하나는 쓰다가 하나는 쓰다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뭐 어떤 가지가 하나가 있는데 어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쵸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하드포크랑 소프트포크의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어 제가 쓴 비트코인이 분산화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사람들한테서만 유효한 어떤 네트워크인 거예요 근데 분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방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랑 내가 혼자 다른 블록체인 할래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 채굴을 하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쓸 뿐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이 네트워크를 갖고 가서 자기 혼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픈소스기 때문에 소스만 공개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쓰겠죠 근데 이제 하드포크 소프트포크라는 거는 그래서 네트워크 언제든지 갈라질 수가 있는데 어 백워드 컴패터빌리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이크로 워드 옛날에 97이랑 2002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호환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드포크 자체는 말에서 있지만 딱딱해서 두 개가 호환이 안 되는 거고 소프트포크는 호환이 되는 거를 말해요 소프트포크는 호환이 되는 거를 말해요 그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본 거를 하드포크와 소프트포크의 차이에 대해서 아 네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마이크로 97에서 마이크로소프트 2002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2002에서는 97 소프트를 계속 쓸 수 있잖아요 백워드 컴패터빌리티라는 건데 옛날 버전을 계속해서 인정을 해 주잖아요 97에서 그러면은 그건 소프트포크에요 근데 97에서 만약에 뭐 뭐 2000 다른 걸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얘네는 옛날 버전이 아예 작동을 안 해요 파일이 안 열려 이 확장자를 가진 거는 그러면은 이제는 백워드 컴패터빌리티가 없잖아요 옛날 버전을 호환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하드포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비트코인 커뮤니티 자체는 소프트포크가 뭔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소프트포크를 더 좋아해요 유하게 보이니까 유하게 보이는데 유ASF라는 건 뭐냐면 유저 액티베리 소프트포크인데 다른 건 뭐 나중에 차차 알게 되겠지만 소프트포크라는 부분이 세그윗이라는 기술을 적용한 비트코인을 만들자 라는 게 핵심인데 원래 세그윗 자체는 소프트포크로 가능해요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그윗이라는 기능 자체로 생각하면 되는데 세그윗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세그윗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유저 액티베리 소프트포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2002에서 워드 2002에서 97을 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02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97은 기술적으로는 되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게 담긴 솔루션들이고 BIP라고 비트코인 인프리먼트 프로포절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시킬까에 대해서 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는 안건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 다양한 방식이 BIP이 있는데 BIP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러한 우리가 이러한 기능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아까 투표를 통해서 8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하자 95% 동의를 얻으면 하자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이 포함된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드포크 소프트포크 얘기가 아 뭐 그건 영훈이가 설명을 잘한 것 같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더 헷갈릴 것 같고 그 아까 글랜님께서 뭐 소프트포크가 BIP91이 활성화되면 뒷자리가 뭐 2인 블록들은 리젝트가 된다고 하셨는데 소프트포크 아까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자 워드97이 있고 2002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 둘이가 만약 2002에서 97 파일을 못 연다면 97의 파일이 따로 열리고 2002의 파일이 따로 열면 얘네는 그냥 두 가지의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를 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소프트포크가 2002하고 97가 2002에서 97 파일을 열 수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 그러면 그 말은 항상 2002에서는 97을 열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소프트포크는 그게 아니고 2002에서 정확히 말하자면 97에서 2002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하고 난 뒤에 자 며칠 이후에는 97 파일 못 여십니다 빨리 2002 사세요 라고 말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실제로 그 날짜가 지나버리잖아요 그 설정한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못 열어요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UASF UASF 같은 경우는 8월 1일이 이제 데드라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BIP91이 80%를 넘기지 못하면 비트코인은 포크가 일어납니다 포크가 일어나요 UASF는 무조건 포크를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UASF를 그러면 포크가 무조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반대쪽에 있는 포크가 와이프아웃이라 그러는데 열심히 채굴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 채굴자들이 UASF 포크로 넘어가면서 얘네 거래 기록이 지워질 수가 있어요 이 거래 기록 자체가 네 웰컴 저 대출하시나요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UASF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자기도 방어책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중국의 채굴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방어책을 높은 채굴력을 바탕으로 해서 방어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User Activated Hardpoke 하드포크라고 하고 내용 이름은 너무 복잡해서 아실 막 다 그 하나하나 의미를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UAHF고 얼마 전에 나온 비트코인 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나 UAHF는 어떤 거냐면 UASF가 발동이 됐을 때에 자기네들의 채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러한 채굴한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솔루션을 했던 거고 많은 사람들이 UASF가 발동이 만약에 8월 1일날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진짜 비트코인은 혼란의 상황으로 빠져들거든요 빠져들기 때문에 약간 저는 얘기하면서 저거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핵전쟁을 할 때 억제 억제력 그러니까 미국이랑 소련이랑 옛날에 냉전시대에 핵전쟁을 했을 때 나 핵 이만큼 있어 나 핵 이만큼 있어 나 핵 이만큼 있어 근데 실제로 쓰기엔 진짜 암해요 왜냐면 그러면 둘 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위험용으로 하는게 아니냐 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타협점이 있는 비트91을 어떻게 보면 좀 순조롭게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영훈이가 말했듯이 UASF 아니면 뭐 UASF가 하나고 그 다음에 UHF 어 뭐 그 또 다른 이름은 비트코인 ABC 뭐 이런 BCC 이런 이름이 많죠 많은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UASF가 극단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UASF 그러니까 SegWit 시그널하는 블록 외에는 우리는 블록체인으로 인정을 안 할 거야 이렇게 극단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채굴자 입장에서는 어 그래? 그러면 우리는 UASF 채굴자 아 그 UASF 체인은 우리는 너네를 진정한 체인으로 인정을 안 할 거야 너네 블록들을 우리는 거부할 거야 라고 극단적으로 서로 서로 견제한다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BIP91이 성공적으로 된다 또는 SegWit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본다고 하면 비트코인 ABC나 하드포커나 UAHF나 아니면 BCC로 코인이 체인이 두 개로 나눠지고 코인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경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BIP91이 80% 이상 넘은게 매우 호재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쵸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다고 보는 시각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보내고 받는 거 물론 하셔도 되고요 근데 포크가 일어난 후에는 보내고 받으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보내고 받는 거를 어느 체인에 만약에 정말로 UASF가 발동이 돼서 계속해서 전쟁하는 포크가 두개인 가운데 내가 거기서 거래를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위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크가 일어났을 때는 자기의 프라이빗키 개인키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아예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잃을 게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자기의 거래소에 보관을 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포크가 두 개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비트코인이 두 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프라이빗키 하나의 비트코인에 대한 프라이빗키를 갖고 있었다면 각각의 포크가 에서의 각각의 다른 버전의 비트코인을 내가 하나씩 갖는 거예요 하나가 있었다면 두 개를 갖는 거죠 절대적인 양으로만 본다면 근데 거래소는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서 하나를 지지하고 하나를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는 원래 두 개를 다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하나밖에 안 주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코인베이스라고 미국의 가장 유명한 거래소 중 하나인데 그런 거래소도 옛날에도 일어났었고 이번에도 자기네들은 UAHF는 지지 안 하겠다라고 했었지 그렇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개인키는 자기가 직접 보관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개인키를 보관하는 방법은 하드웨이 월렛을 사용하거나 페이퍼 월렛을 사용하거나 시은이형의 튜토리얼을 많이 봐주시면 됩니다 네 네 트라팔과 로우님이 요새 비트코인 보내고 받는 거 해도 되나요? 버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설치를 하는 도중에 이것저것을 하는 것은 그냥 위험합니다 네 네트워크도 그렇고 컴퓨터도 설치하는 도중에 파일 옮기면 위험하죠 네 김금환님께서 비트메인 쪽에서 옛날에 하나 나왔던 이제는 반응들이 뭐냐면 채굴하는데 얘네가 그 이름이 뭐였지? 에이식 부스트인가? 에이식 부스트를 쓴다고 했었는데 이게 증명이 됐나요? 아니 증명된 건 없어요 증명된 건 없어요 에이식 부스트도 공개 에이식 부스트가 있고 비공개 에이식 부스트가 있고 비밀리에 행해지는 에이식 부스트가 있는데 공개 에이식 부스트는 하면 그 패턴이 단조로워서 우리가 다 알고 모두가 안 쓰기로 합의를 받는데 이제 비공개 된 에이식 부스트를 쓰고 있다 이런 취약점은 아니고 뭐 최적화? 최적화를 찾아서 이제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한다라고 의혹이 나왔어요 의혹이 제기된 건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하고 이게 더해지면서 갑자기 불이 붙어서 채굴자 놈들 중고에 있는 채굴자 놈들은 다 나쁜 놈이다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몰아갔죠 그래서 현재 나오고 있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만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 다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마음 놓고 네 다른 다음 질문에 물어봐 주시죠 와 답이 길었네요 엄청 길었죠 죄송합니다 포크가 알려진 거라고 근데 저는 입장에서 그 일반적으로 거래소에다 항상 이제 자금을 보관을 보관을 하다보니까 포인을 보관하는데 다른 지갑에다 옮기는 방법들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만약 이제 이걸 옮기는 방법을 해야될텐데 왜냐면은 거래소에다 보관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이제 이게 다른 데다 보관을 하면은 어떤 형식으로 이게 어떻게 갈라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코인이 두 개가 생기는지 아 포크가 됐을 때 옛날에 나도 이거 방송 들으면서 재밌었던 건데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하나가 프라비키랑 자기가 프라비키로 컨트롤하는 펀드가 있잖아요 오비트코인이 이쪽에 담겨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어떤 거라고 보시면 좋냐면 자물쇠? 자물쇠? 자물쇠가 뭐지? 열쇠인가? 열쇠가 키가 있고 자물쇠가 있지 지금은 봐봐 비트코인이랑 자물쇠가 하나 있고 열쇠가 하나 있는 개념이에요 열쇠가 하나 있고 근데 만약에 포크가 된다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 자물쇠가 갑자기 두 개가 생기는 거야 두 개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A랑 B 포크로 나눠진다고 한다면은 어떤 거냐면 자물쇠 A가 생기고 자물쇠 B 똑같은 옛날에 그 키로 둘 다 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A라는 것도 1비트코인 없고 다르겠지만 B라는 것도 1비트코인 없고 크라이키를 컨트롤하면 그런데 이제는 거래소에서 놔두게 되면은 키 자체를 거래소가 갖고 있어 거래소는 뭐냐면 거래소가 두 개가 자물쇠가 생기는데 두 개를 열어가지고 나한테 이거를 온전히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나는 거래소를 믿을 수 밖에 없는 거야 내가 제대로 해주겠지 라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프라이빗키를 하는게 중요하고 하나의 똑같은 프라이빗키로 둘 다 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러면은 거기 프라이빗키를 하는 방법을 이제 저번 방송에서 만드는 방법이 나와있나요? 프라이빗키를 추출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가 방송을 한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일단 거래소는 완전 비추 왜냐면 걔네는 프라이빗키를 우리에게 주잖아 또 다른 방법은 잭스 지갑 같은 경우는 잭스 지갑에 들어가도 퍼블릭키하고 프라이빗키를 다른 파일로 뽑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뽑아서 그걸 내가 그냥 들고 있는게 가장 왜냐면 잭스 지갑은 결국에는 잭스 지갑을 통해서 잭스 지갑 안에 비밀키가 프라이빗키가 들어야 있기 때문에 잭스 지갑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나중에 포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비트코인 특정 비트코인 주소에 있어서 그 아까 말했듯이 자물쇠가 두 개가 생겨 그러니까 두 개가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가 처해야되는 입장은 잭스 지갑에서 이거를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자물쇠가 두 개가 생긴데 이거를 나중에 리플레이어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두 개가 생긴 상황에서 똑같은 자물쇠야 똑같은 자물쇠 똑같은 비밀키를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비밀키 하나를 네트워크에 딱 던지면 이 두 개가 갑자기 동시에 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만 풀고 싶은데 두 개가 동시에 풀려버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옮겨다니면 내 나는 의도치 않은 남은 데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체인1 있고 체인2가 있는데 나는 체인1에 있는 거 포크가 끝나고 난 뒤에 하드포크가 끝나고 체인1에 있는 거 저쪽으로 보내주세요 했는데 체인2까지 저쪽으로 가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나 좋지 너무 좋지 그래서 그래서 비밀키를 내가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코인 스플리팅이라고 이제 코인이 나눠주고 난 체인이 나눠주고 난 뒤에 일부러 아 그래 체인1 코인도 여기로 모으고 체인2 코인도 여기로 모으고 너네는 주소가 같아도 비밀키는 다르다 이렇게 해주는 작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갑이면 지갑 거래소면 거래소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해주는 거고 시기도 다 다르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오 하드포크 해킹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사용자들 이더리움 클래식을 아직도 주지 않았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비밀키를 내가 프라이빗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잭스가 설마 날 걸 안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블록체인 지갑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키를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거고 만약 혹시라도 하드포크가 일어나는 상황이 있으면 내가 제가 튜토리얼을 만들게 제가 튜토리얼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코인 스플리팅을 어떻게 하는지 튜토리얼을 만들고 비밀키만 있다면 따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하니 질문을 몇 개 좀 더 바꾸고 가볼게요 정영유씨가 몇 년 전부터 비트코인 트랜섹션 과부하와 수소도 상승의 문제에 대해서 개발자 측에서 문제제기와 개선을 제안했으나 중국채골 측에서 자신의 수익이 약화될 것을 염려하려 그 제안을 저지하다 못해 억압하지 까지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뭐 채굴자랑 또 개발자랑 또 의견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뭐 이런 것도 사실일 수도 있고 좀 더 이제는 균형 잡힌 것을 보긴 해야겠죠 채굴자도 뭐 1원이니깐요 가장 비트코인이 가장 1원이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세굣을 지지 안하는 건 아닙니다 블록 사이즈 크기까지 증가하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막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방법 자체가 좀 문제삼을 소지는 있겠죠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근데 게임이론상에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돈을 벌고 있는 방법을 포기하는 사람이 더 미련한 건 맞기 때문에 이거는 도덕적인 이유를 대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는 아니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세그윗이 되면은 비트코인이 현재 전성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왜냐면 막혀있는게 뚫리기 때문에 그리고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 숫자가 한 1.7배 정도라고 얘기를 하네요 1.7배 정도가 아마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거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지갑에 넣느냐 빼느냐 늦느냐 될거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을 두 분 다 보유하고 계실텐데 어떻게 이제 좀 대처를 할건지 궁금합니다 어 빼느냐 라는거는 현금으로 빼느냐 어 나같은 경우는 저 영훈이도 똑같을건데 체인이 두개 된다 하더라도 그냥 들고 있고 싶거든 솔직히 말해서 일정 부분은 왜냐면 이 두개 체인으로 두개가 나와서 내 코인이 두 배가 되는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한번 경험해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불안정하더라도 꾹 참고 기다리면 결국에 한 명은 승자가 되게 되어있고 그때는 오히려 개발이 더 가파라지고 더 더 속도가 붙어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같은 경우는 들고 있는데 영훈이는 너는? 들고 있을거야? 네 저는 귀찮아서 그냥 난 다 갖고 있어 그 질문이 질문 먼저 질문 지금 영상 나오시나요? 어 나와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야 되는지 뭔지 갑자기 고마워 영훈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시청자 수가 형 고마워 형 꼬부꼬부 근데 여기 아까 영훈이가 얘기해줬다시피 그 세그웨이스를 하면은 1.7배가 빨라진다고 했는데 실적 우리가 느끼는 거는 지금 어느정도 빨라진다고 좀 예를 들 수 있을지 아 1.7배가 빨라지는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거냐면 10분당 1메가바이트의 거래 용량밖에 처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나 처리해줘 처리해줘 기다리고 있는거가 메모리에 저장이 많이 되어있는데 그 맨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저장이 많이 되어있어서 내가 수술을 막 높게 부르지 않으면 거기에 막혀가지고 시간이 좀 지연돼요 근데 1.7배로 하면은 약간 어 고속도가 좀 빨리 넓혀지는 것처럼 빨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연된 차량도 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보자면은 어 모르겠어요 어느정도 떨어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막혀있는게 뚫리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좀 더 빨라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얼마바라지는 이것도 테스트 해보시는 분 있는데 엄청나게 또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채굴 계속 하고 제가 하는건 아니고 저는 채굴을 어.. 돌리고 있죠 채굴이 좋더라구요 하락장에서 진짜 좋아 하락장에서 따박따박 나와주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다른 질문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포커에 관련된 질문? 플로닉스 라이트코인이 왜 프로전도 되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하하하 네 비트코인은 뭐 계속 이러한 문제를 겪으면서 아마 성장을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리 처리량이 많아지는 거고 거리 처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니까 1.7배가 된다고 직접적인 원래는 거래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블락 6개 정도는 기다려야지 내 트랜섹션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시간 정도는 뭐 지나야지 빨리빨리 하긴 하는데 사람들 한 30분이면 됐다 막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이제 1시간 정도 돼야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빨라지는건 아닌데 워낙에 지금 막혀있는 트랜섹션이 많다보니까 그런거에 있어서 좀 더 처리량이 빨라지는건 있습니다 네 BCC가 만약에 나와서 하드포크가 되면 어쨌건 간에 포크에 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자기의 하나의 프라이빗키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키를 계속 보관을 하셔야 되는거죠 네 저는 빈메인 채굴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 빈메인 우지한 싫지만 나는 아니 제일 잘하는 채굴 잘하는 사람 그렇죠 솔직히 옛날에도 많이 여러개 검토를 해봤었는데 이거는 그냥 완전 그 프로젝트만 얘기하면 빈메인 같은게 없더라고 참고로 대쉬 채굴하시는 분들 대쉬 A6 나왔습니다 빈메인에서 만들어낸 D3인가 걔네는 A6 진짜 잘 만들어요 내가 채굴을 나는 처음에 채굴을 할 때 이제 우지한이 되고 싶어서 했는데 네 그런 큰 포부를 갖고 진짜 이걸 잘하면 비트코인 업계의 큰손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은 너무 힘들죠 제가 또 돈도 없고요 네 그 채굴 2X까지 진행이 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X 부분은 얼마나 느리게 될지 빨리 될 거라고는 상관 안하고요 얼마나 느리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사실 채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확장성이 아니거든요 채굴이 해결하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트랜잭션 멜리어빌리티라고 그것을 해결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정말로 비트코인의 많은 기능들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확장성 말고 그냥 화폐로 사용하는 비트코인 말고 좀 더 이거를 이제 과학기술로써 많이 쓸 수 있는데 그게 해결 그거를 해결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확장성 문제는 해결을 안해요 근데 2X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건 확장성을 우리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게 진짜 많거든요 트랜잭션 멜리어빌리티만 해결이 되면 그래서 2X 부분은 저는 늦게도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의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빔91이 만약에 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대부분 지금 파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세그윗이라는 기술 자체는 채굴자든 개발자든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기술은 동의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견이 있었던 건데 블록 사이즈 증가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블록 사이즈 증가는 블록 사이즈 증가는 채굴자들은 엄청 많이 밀고 있고 개발하시는 분들은 채굴의 중앙화라든지 블록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갖고 빨리빨리 자기네들끼리 채굴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어 비트코인의 중앙화 비트코인의 채굴 중앙화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좀 첨예학이 더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잘 된다고 하더라도 블록 사이즈 크기 증가해서 또 문제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아 서로 또 어떤 무게를 들고 올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떤 기발한 수를 써서 이제는 자기 거를 관철시키려고 할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지한이 왕인 것 같아요 진짜 진짜로 비즈니스나 정치적인 거나 진짜 잘해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다른 질문하면은 있어요? 포크 관련된 질문 여기서 끝? 너 많이 적었잖아 포크 관련된 질문 아니 오케이 다른 분들 포크 관련된 질문 좀 더 받자 글랜 님께서 개발자들도 자체 풀을 운영합니다 그 풀에서 채굴을 하게 되면 개발자들의 의견과 동일하게 표결을 하게 되는 거죠 했는데 아무리 하신다고 하셔도 이제는 채굴 양 자체가 뭐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해시 파워가 많지 않으면 그런 딱히 힘은 없습니다 개발력이 힘인거지 이 사람들이 해시 파워를 해서 자기 의견 낸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지금 넘어가도 몇 달 뒤면 한 판 또 붙고요 근본적으로 이제는 채굴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중앙 집권화가 채굴의 중앙화를 싫어하는데 채굴의 중앙화는 갈수록 세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든 한 판 붙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아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미치겠네 사연이 들고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 달에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얼마만큼의 기계를 넣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저도 정확한 거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다 얘기한 거 같은데 세계 코인 시장은 우지형과 비탈릭에게 달려있죠 맥캐피가 영악하다고 했나요? 그냥 똑똑하다고 한 거 같은데 가장 똑똑한 사람 똑똑하다고 했죠 영악하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맥캐피가 진심으로 자기 마음에서 우로로 나오는 말로 그래서 우지안은 이 비트코인에서 가장 재능있는 사람으로 나는 인정을 한다고 영악하다고 그래서 김영택님이 BCC에 관한 의견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BCC는 이제 우지안이 말한 UAHF의 한 구현 형태고요 UASF가 나왔을 때 자기네들도 코인을 내겠다 라고 해서 발표한 건데 저는 현실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냥 MTTHREAD? 좀 빈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할 순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무서운 빈 위협이죠 무력과시죠 무력과시 왜냐하면 해시가 엄청나기 때문에 파워가 채굴하는게 엄청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무서운? 근데 진짜 안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막상 한다면 할 수는 있는?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러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할까요? 자 그럼 포코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재밌는 다음으로 넘어가자 넘어가자 네 잠시만 마지막 한마디만 또 드리면 김강원님께서 에 비트코인 지금 세그윗2X가 가장 큰게 세그윗이랑 블록사이즈 크기를 두배로 증가하는 거였잖아 근데 이제 세그윗이 만약에 돼서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블록사이즈 얘기가 계속해서 또 화두가 되겠죠 어차피 세그윗도 1.7밖에 안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세그윗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든지 세그윗을 하게 되면 다른 비트코인을 확장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든지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든지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든지 다음에 또 저희는 다루겠지만 그러한 것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로 좀 해소가 되면 블록크기에 대한 논쟁이 좀 차가울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좀 한번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자유롭게 아무거나 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거나 받겠습니다 포크는 끝났고 질문을 듣고 싶네요 준비해 오신 질문 네 저는 제가 먼저 좀 질문을 하면요 적어봤는데 아우 네 준비된 사업자 여러분 그리고 질문 같은 거는 하시다가 마무란 질문도 중간중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은 뭐 조금 연결이 되게끔 먼저 질문을 하면은 이제 채굴로 인해서 이제 좀 이렇게 전기가 이제 소비되는 그 양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해요 네 전기가 이렇게 소모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인지 알맹이가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얼마 얼마 소모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어? 아 그렇죠 옛날에 얼마 소모되는 게 있었는데 옵션3 네 지금 저희가 얼마나 소모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아 아 뭐야 뭐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구글이 돌리고 있는 데이터센터 애플이 돌리고 있는 데이터센터 어 아마존이 돌리고 있는 데이터센터보다 이거가 가장 전기량이 소모량이 심합니다 전 세계 모든 것을 통틀어도 근데 최소한 데이터센터들은 우리가 말하는 클라우드 클라우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걔네는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채굴하는 거 비트코인 받기 위해서 채굴하는 거 이외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지적이 그리고 타당한 이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당한 지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도 뭐 나왔던 게 이제 채굴이 발전을 하면서 따라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채굴기를 인공위성으로 띄워서 우주에서 채굴을 할 것이다 그럼 우주에서 채굴을 하면 지금같이 지구온난화는 걱정 안해도 된다 아니면 지구에서 채굴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채굴할 수 있을 것이다 채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누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2140년이 되면 비트코인 더 이상 발행이 안 되는데 그러면 채굴의 가치는 있냐 근데 채굴의 가치는 기록하는 데 있지 기록하고 수수료는 받잖아요 조금이라도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지 발행이 되는데 가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같이 그래서 뭐 우주에 보내서 인공위성으로 하는 그런 것도 하나였고 이번에 미국에서 ICO를 했죠 채굴장 그러니까 전기 소모가 좀 덜하고 좀 더 친환경적인 채굴장에 관련해서 ICO를 하고 ICO였어? ICO하고 그런 거에 대한 기술 개발도 일어나고 있고 또는 이거는 이제 채굴자들 전체가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 세티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세티 아시죠? 세티 한 번만 찾아봐 세티라고 우주에 생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외계의 지적 생명탐사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거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 위키피디아에는 세티는 어 외계의 직접 생명탄사하고 외계에 있는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통칭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외계의 행성으로부터 오는 전자기파를 찾거나 그런 전자기파를 보내서 외계 생물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분산 컴퓨팅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이것도 옛날에 초창기에 나온게 비트코인 채굴하는거 세티 문제풀게 하자 왜냐하면 그거는 유의미한 채굴이기 때문에 외계 생명을 탐사하기 위해서 어차피 연산 능력이 필요한데 얘네 이 문제를 풀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또는 Merged Mining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게 다른 코인들도 채굴하고 있는거 이런 식의 솔루션이 많이 얘기는 나왔어요 지금은 가장 최적화된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작업증명 최고위기를 돌리면서 많은 에너지 전기를 소모하고 있지만 뭐 이런 솔루션은 제시가 됐고 이거는 이제 공학적인 솔루션이 나와야 되죠 공학적인 솔루션이 나오고 채굴자들이 합의를 봐야 되는 그런 그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작업증명 때문에 채굴을 하는건데 나중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결한다는 아까 그런 예를 드려줬는데 자산증명을 해서 이제 또 넘어간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해결방책이 아닌가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분증명을 하는 많고 많은 자산증명 POS라고 하죠 POS를 하는 많고 많은 POS 추종자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비탈릭이나 아니면 텐더민트의 제이콘이나 그 사람들 2014년 2015년경 인터뷰를 들어보면 왜 지분증명 하냐 하면 하냐고 물어보면 다 하는 말이 환경에 안 좋잖아요 그거에요 나는 지구에 사는 지구인으로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은데 작업증명을 계속 하면서 나는 환경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네 지분증명이 솔루션 중에서 하나죠 네 지분증명 중 하나 나오네 지분증명이 처음에 맨 처음 나오는게 인트로덕션을 보게 되면 어 약간 시뮬레이티드 그러니까 마이닝 채굴 기계를 실질적으로 자기 지분을 해갖고 시뮬레이션 하는 약간 그런 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기계를 돈 주고 사야되잖아요 그런거를 이제는 지분을 가지고 약간 시뮬레이션 자기가 어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사는 거잖아 근데 어 proof of stake 지분증명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돈을 깎아버리는 방식으로 약간 그러한 인센티브 제공을 약간 똑같이 하려고 하는 시도에요 근데 여러가지 해결해야 될게 많긴 한데 요즘에는 최근에 이제는 특히 이더리움 같은 이더리움의 지분증명이 가장 어떻게 보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작업증명 위에다가 하나의 레이어를 지분증명 레이어를 씌우는 시도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는 꽤나 뭐 재밌고 잘 되는 거 같아서 조금 조금씩 이제는 지분증명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 네 그러면 그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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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이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첫 번째로는 환경문제가 가장 큰 건가요 아니면은 또 다른 이제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분증명 하는 건가요 어 가장 크게 제시가 되는게 이제 첫 번째가 환경문제고 뭐 첫 번째라고 하긴 그런데 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훨씬 더 안전하다는게 이제는 어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유는 뭐냐면 어 비트코인에서 내 채굴을 사용해서 내가 나쁜 짓을 하려면 전체 채굴 네트워크의 51% 이상을 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전체 뭐 채굴 기계가 한 6천억 정도 된다면 내가 3천억 정도 있으면은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좀 좌지우지하거나 얘네들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지분증명을 한다면은 지분증명에 건 돈 지분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일정량의 예치금을 놓고 나는 옳은 행동을 하고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이 예치금을 잃을 자신이 되어 있어요 하는 사람만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 건 돈의 반 정도가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공격을 하고 공격을 감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 이게 얼마만큼을 거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커졌을 때라든지 그랬을 때를 보면은 지분증명으로 가는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이고 공격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으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 3천억만 있으면 비트코인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더리온은 뭐 3조가 필요하다 이런 수치는 정확하진 않지만 커졌을 때라든지 그랬을 때도 있었고 어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음 채굴집중화 문제도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채굴집중화도 점점점점 기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를 잘 만드는 소수의 사람들한테 권력이 너무 많이 되잖아 지금 우지안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이제는 싫어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POS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데 POS도 뭐 또 많이 돌려보다 보면 또 나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트랜스액션 속도 같은 경우는 김동일님께서 물어보시는데 POS나 POW나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뭐 이런건 있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힘든 이유는 채굴자도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POS 같은 경우는 포크는 훨씬 쉽게 하겠죠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지분을 들고 있는 사람은 몇몇 안될테니까 그리고 쉽게 쉽게 할 수 있고 뭐 그런거 트랜스액션은 별로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6천억 6천억이면 공격을 51% 공격을 3천억 정도 옛날에 계산해서 나왔던거 같은데 이제는 저는 최근에 했을 때 비슷한거 비슷한거 같은데 그 돈을 우리가 안다는거 자체가 진짜 위험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마음먹으면 51% 공격을 할 수 있는데 더 재밌는거는 51%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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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거는 다 알아 지분증명도 알아 왜냐면 예치되어 있는 전체 금액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격을 한번 하잖아요 하고 난 뒤에는 더 쉬워져요 작업증명 같은 경우 공격을 한번 하고 난 뒤에는 51%로 하면 체인이 두개가 생겼죠 그러면 몇명은 나가 떨어질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는 나가 떨어질 최고자들이 나가 떨어졌으니까 계속 계속 더 적은 돈을 들이면서 그 한번 쓴 돈으로 계속 공격을 감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체인이 많이 힘들어 하겠죠 그러면서 아마도 체인의 가치가 0으로 갈텐데 지분증명 같은 경우는 공격을 해요 그니까 모든 코인의 몇 퍼센트를 사가지고 공격을 한번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비텔릭이 말해준 그걸 말해주죠 어떤거 그 만약 51% 공격을 POS에서 하면 어떻게 하냐 그쵸 예를들어서 만약에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망가뜨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러시아가 체크기계를 왕창 사버릴거에요 왕창 사버려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공격하겠죠 그렇게 되면 망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근데 이제는 어 POS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옛날에 그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더리움 개발자들한테 POS S를 이제는 State Level Actor 그러니까 국가라든지 이런데서 마음목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갑자기 허 엄청 웃더라고요 어이없는듯이 그래서 우리는 포크할거라고 그러면 3조해서 공격했는데 자기네는 포크하고 또 공격하면 또 포크하고 왜냐면 그 지분을 사야되는데 그 지분을 산 블록체인을 포크하게되면 이 지분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포크할거라고 그래서 의미가 없네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POS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대규모 공격에도 상당히 더 안전한 만약에 제대로만 되면 저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우지안은 프로그래머 출신인가요? 하셨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우지안이 왜 그렇게 협상을 잘하는지 알겠어 우지안은 경제학과 심리학을 정보했던 국경대 국경대에서 경제학과 심리학을 어 전공했다고 합니다 네 질문 또 혹시 질문 질문 준비해온거 또 다른건 어딘지 없으시면 저는 아니 많은 많으실거 어 어 국내 말고도 해외에서 많이 구독자인 그 국민들에 대한 참여도나 인지도 어느정도 되는지도 그렇게 더 많이 알려면 또 국내에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게 필요한지 어 일단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개발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발 사업 쪽에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 필리핀에 GDP의 20%가 해외 송금 이래요 해외에서 해외 노동자들이 필리핀 출신 노동자들이 자기 본국으로 해외에서 일해서 송금하는 금액 약간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필리핀에서는 비트코인이 상당히 이제는 중간에 국제 송금의 이제는 베이스로 많이 또 쓰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 또 유스케이스 사용 사례를 보게 되면 베네수엘라에서 너무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었대요 그리고 막 외국에서 물품도 떨어지고 막 이랬었는데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채굴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모은거에요 그래서 막 뭐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같은게 많이 없었는데 비트코인으로 미국 같은 데서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구입을 했대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걔네들의 실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정부도 옛날에는 어 베네수엘에 대해서 채굴을 금지했었는데 그러한 기조도 좀 더 호의적이로 바뀌고 있고 그러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아직까지 실제로 사용 많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치윗이응시 님이라는 저희 시청자분이 계신데 그분은 항상 주장을 하시는게 화폐로서는 아니고 기술로서만 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술로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기업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나쁜 것들은 다 빼고 예를 들면 익명성이라든지 느린 트랜색션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이런 정치적인 이런 것도 다 빼고 어떻게 자기네들이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만 활용해서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은 사업에서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게 아이비엠 하이퍼레저고 8월 3일날 더르프가 이제는 하시는 거에도 가시면 한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퍼블릭 비트코인과 이더리웅과 모든 전세계가 공유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관해서는 실제로 아직 사용하는게 많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기대감이라든지 흥분이 좀 더 큰 상태고 개발을 열심히 지금 하는 상태고 좋은 프로젝트가 나아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거가 이제 세상을 바꿀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러면은 이제 금융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이 금융쪽으로 먼저 발전을 빨리 할까요? 아니면 산업쪽으로 발전이 빨리 할까요? 어.. 둘 다 비슷할.. 같이 갈 것 같아요. 금융이랑 산업이랑 뭐 다른.. 금융이 이제는 역사적으로 금융이 좀 폐사적인게 있긴 한데 저는 금융이 더 빨리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융같은 경우는 이제 송금 관련된 이제 이런 속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좀 블록체인이 뒤쳐져 있잖아요. 근데 산업적으로 봤을때는 속도랑 중요한게 아니라 기록적인 것들이 되게 더 중요하게 남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사업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작은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같이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릴게요. 폴린비아님께서 해운업.. 근데 이거는 해운업은.. 유통업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블록체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저는 블록체인 자체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머스크라고 세계 제1위의 해운선사 회사가 있어요. 덴마크계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는 한 몇 년 전부터 그 아마 제가 알기론 모든 각종 서류 그래서 해운이나 물리업 같은 경우는 화주나 선주 또 각종 그 중간에 낀 이런 제3자들 이런 많은 파트 주체들이 있는데 이 주체들이 기존에는 팩스니 혹은 이메일이니 이런 어떤 뭐 선화증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물류 업계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그런 것들을 일일이 그때 그때 사람이 바뀔 때마다 양수인 양도인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찍어내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그 레저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 번에 그런 어떤 그런 결제 그런 것들을 그쪽에 블록체인 시스템에 한 번에 그 기록을 해버리면 그 관련된 다자 주체들이 한꺼번에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머스크 같은 데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방향으로 특히나 물류업 같은 경우 무역업 갈 수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쪽 관련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알아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아마 다음에 석준이와 함께 해운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방영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말해준 것도 맞고요. 공급체인 전반적으로 해운업도 그렇고요. 공급체인을 쭉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해외의 화물이 해외에서 생산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운을 통해서 한국에 오고 한국에서 또 지상의 유통채널을 통해가지고 결국 사용자한테 소비까지 오는 과정에서 공급체인이라고 서플라이체인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거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는 거죠. 직접 이걸 만드는 사람도 있고 배달하는 사람도 있고 싫고 계속 말한 것처럼 서인의 사명을 해야 되고 중간에 유통되는 상태에 대한 계약 조건도 해요. 예를 들면 체리를 내가 옮긴다고 하면은 체리가 보관되고 있는 상태가 특정 온도라든지 습도가 항상 유지되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을 거냐 그런 조건들을 블록체인에다 기록을 해두면 좋은 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공급체인에 있는 공급업체 간의 계약을 자동으로 체결을 해주니까 효율성도 증가하고 나중에 분쟁이 진짜 많아요. 공급체인에서 분쟁이 났을 때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 해결에도 좋고 예를 들면 법을 지켰냐 여부 같은 데서도 이건 또 IoT랑 많이 연결이 되는 거긴 한데 적법성 여부도 훨씬 더 쉽게 판단이 될 수 있어서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옛날 손으로 막 다 하던 거 복잡하게 누가 옳으냐 아니냐 이렇게 계약 갖고 막 했던 거를 스마트 컨트랙트가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거죠. 글랜님께서 오홍 포워더이신가요? 맞아요. 비에도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위에 올리면 빠르고 간편하죠. 아까 말했던 게 이거야?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 아까 말했던 아까 산업이랑 금융이랑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면 근데 산업 같은 경우도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 다를 거 같아요. 예를 들면 IoT 같은 신사업이라고 하면 IoT는 수백억 개의 기계 간에 연결되는 거래를 처리하면 그거는 현재 금융 시스템이 처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 다를 거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가끔 가다만 기록되는 사용 사례들이 있고 진짜 실시간으로 막 해야 되는 건데 실시간으로 금융이든 비금융이든 실시간으로 수십만 수백만 건의 처리를 하는 것은 아직은 블록체인으로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는 좀 힘든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EA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자체를 이더리움은 퍼블릭 블록체인인데 이더리움 자체가 이제는 확장성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프라이베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더리움의 프라이빗한 버전을 만들겠다 해서 나온게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윤이 얼마 전에 뉴스 했었는데 마스터카드 마스터카드도 이제 EA 가입을 했죠.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의미가 아직까지는 크게까지는 막 엄청나게 화려한 것에 비해서 실제로 내용은 아직까지 크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EA 도 이해가 나와서 그러는데 EA는 뭘 하는 이유에서 만들어진 고립인가요? EA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누구나 보고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Public Permissionless 비허가성 내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그 블록체인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렇기 때문에 단점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무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분증명이라든지 작업증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절차를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가 수십 개 정도 밖에 안 돼요. 수십 개 정도 밖에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한국 거래소에서 맨날 한국 거래소 얘기하는데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를 한다 그러면 수십만 건의 거래가 초당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서포트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이더리움의 좋은 점들을 다 갖고 가면서도 확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의 비밀 유지 모든 게 다 퍼블릭으로 공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또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그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특성들을 갖고 갈 수 있는 이제 프라이빗한 블록체인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EAA랑 협력을 한 기업들은 거기 참여를 한 기업들은 거기 기업에서도 기술을 같이 공유한다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건가요? 그쵸 그쵸 기술은 다 공유를 아마 자기네들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요즘에 전반적인 추세가 뭐냐면 아무리 기업이라고 해도 오픈소스화 해야 된다 약간 그런 게 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IBM 하이플라이저 같은지 EAA도 아마 오픈소스로 하나? 네 오픈소스로 해서 오픈소스가 대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기업에서 쓰든 퍼블릭으로 쓰든 근데 오픈소스로 하는 건 대세가 된 것 같아서 자기네들만 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오픈소스는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를 오픈소스화를 좀 해야되는데 네 의료광고원과 블록체인 같은 경우 결합을 하면 재밌죠. 예를 들면 의료 이거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을 어떻게 이제는 비즈니스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현재 같은 경우는 제 의료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병원이 다 갖고 가있어요. 병원이 해킹당하면 제 의료정보 다 빠져나가게 되죠. 네 그런 문제들도 있고 내가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다른 병원 가면 내 진료 기록을 그 기록을 찾기가 힘들어요.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하지만 그 상호운영성을 이제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비효율성도 많고 그 다음에 해킹도 많이 당하고 뭐 이런 문제점은 많은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는 블록체인이랑 결합하면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주민등록도 블록체인으로 하면 좋죠. 박철환님께서 지금은 속도나 효율성에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데 2-3년 뒤에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큰 새로운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의 크기 저장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속도 효율성이랑 이제는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 문제랑 어느 정도 연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봤을 때 기술적인 확장성이랑 많은데 기술적인 확장성은 열심히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샤딩이라든지 여러가지 라이틴 네트워크에서 여러개를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해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제가 항상 많이 얘기하는거 소셜 스케일러빌리티 사회적 확장성 요즘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한 5-60억짜리 시장도 누가 막 갖고 갈까 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는 하는데 이제는 이게 더 커졌을 때는 사회적으로 이게 확장이 가능한가 더 큰 규모에 몇백조짜리 시장을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을 건가 하는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는 확장성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 그런 기술적인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사회적 확장성이 되는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이제 이번에는 좀 일반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일반인 입장에서 이제 이 블록체인이 산업을 많이 변화시키고 금융도 많이 변화시키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변화되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일자리 변화가 되게 크게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 일자리를 봤을 때 어떤게 이제 가장 각광을 받을 것 같고 어떤게 이제 좀 처음으로 이제 먼저 위협을 받을 것 같은지 좀 이제 생각이 나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블록체인 산업에 의해서 왜 웃으시는가요? 네 얼마 전까지만 금융업에 계셨다가 이제 때려치신다고 하십니다. 진짜 때려치는 거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때려치면 왜냐면 이 한국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때려치셔야 합니다. 불합리한 곳에서 일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때려쳐도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블록체인 하시면 다 많이 때려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가장 직업을 많이 일을 엄청 많죠. 다 망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말해서 솔직히 뭐 의사 의사 얼마 전에 이제는 얘기 나왔던게 AI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 영상의학 하시는 분들이 AI로 인해서 좀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금융업에 하시는 분들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트레이더가 몇백 명 짤리고 다 개발자로 개최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트레이딩 봇이라든지 들으셨죠. 그래서 뭐 금융 하시는 분들도 진짜 아이비에서 딜 따오시고 막 이렇게 악수하시는 분 아니시면 제가 봤을 땐 좀 힘들 것 같고 저희 아버지가 회계사신데 회계사도 얼마 안 남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많이 벌어야죠. 그래서 솔직히 막 일자리가 지금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일자리 하면 다 망하겠죠. 근데 새로운 것들은 이제는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하나의 재밌는 모델 같은 경우는 뭐 기자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기자를 기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곳에 가서 막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줄 서서 녹음한 다음에 그 타이핑하고 그 시간이 50% 이상이고 엄청 짜증나요. 그 다음에 자기가 기사를 써도 그걸 데스크에서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기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막 하고 이 회사에 맞는 거랑 해야 되는데 블록체인에 기반해 이제는 SNS라든지 뉴스 플랫폼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그냥 직접 취재를 하고 뉴스를 그냥 올려요. 그리고 사용자가 그걸 좋아해주면 그냥 자기는 페이스북에 라이크 받는 것처럼 스팀이라는 SNS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냥 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는 굳이 막 자기 기관이 필요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취재하고 이런 건 돈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자존심 상하면서 할 필요 없고 그리고 내가 기사를 계속해서 잘 쓰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만큼 직접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고 자기랑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자율적으로 분산화된 자율 분산화되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꾸려서 특집 기사를 낼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수익 분배도 스마트 컨트랙트로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직업은 없어지진 않아요. 기자라는 직업의 핵심 자체는 이거 리포트 하는 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방식이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일단 지금 방식으로 하시면 다 안될 것 같고요. 나오셔서 블록체인에 분산화된 방식으로 하시는 게 뭐 저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분산화 안 하면 다 안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거나 이제 김경환님하고 또 다른 분들도 이번 주에 좀 질문을 좀 많이 받은 게 저희가 저희가 수요일날 아니 어제였나 어제 어저께였나 표 대표님이라고 표철민 대표님이라고 블록체인 부트캠프를 하셔서 거기 가서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 101이라는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블록체인하고 비즈니스하고 어떤 거를 결합시키면 되냐 그러니까 적용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시하셨던 모델들은 대부분 다 블록체인 생태계에 관련된 거였어요. 뭐 예를 들어 최고의 풀 또는 표철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EOS 스캐너 EOS 코인 스캐닝 할 수 있는 거 그런 건데 뭐 거래소도 될 수도 있고 지갑이나 여러 가지 환전 서비스 아니면 뭐 거래 트레이딩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다 어떻게 보면 지금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금융 서비스에 비해서 너무 불편하니까 그거를 돕고자 만든 중앙화 서비스들 그런 것들이 많은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거는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포텐을 끝까지 끌어올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포텐이라고 하면서 표철민 대표하고 저도 동의하는 게 블록체인을 가지고 금융 외에 다른 분야를 디스럭트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다라는 그런 말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더리움 덱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이더리움 덱을 지금 과연 돌리면 잘 돌아가나 이더리움 상에서 블록체인 자체가 헉헉되고 있는데 동의해요. 아직은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프로토콜 상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좀 더 많이 극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저한테 영감이 제일 많이 됐던 것은 뭐냐면 이름이 Code to Inspire 라는 Code to Inspire 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있는 프로젝트에요. 그 프로젝트에는 여자애들이 참고로 아프가니스탄은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은행 계좌를 열지를 못해요. 집에서 나가서 고등교육을 받지도 못해요. 이게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애들을 온라인으로 코딩 교육을 시키면 여자애들이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코딩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은행 계좌가 없잖아요. 그럼 돈을 못 받잖아요. 페이팔도 은행 계좌가 있어야지 여는데 그럼 이런 애들한테 비트코인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난 뒤에 페이를 비트코인으로 받으라고 해요. 그러면 은행 그러니까 정부의 뭐 종교적인 이유나 문화적인 이유 아니면 정부의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각각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생겨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누구에게 비트코인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기술적인 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거는 굉장히 블록체인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섹시한 가장 섹시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뭐 필리핀 아까 송금 얘기했는데 섹시한 걸 좋아하네요. 네. 섹시한 걸 좋아합니다. 네. 필리핀에서 이제 아까 송금이 많이 엄청나게 많이 해외송금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라는 어플 아브라라는 어플도 결국에는 백엔드는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 주고 받고 나머지는 이제 OTC라고 해서 직접 사람 만나서 돈을 바꾸는 그 형식인데 되게 단순한 형식이에요. 하지만 비즈니스로서 아니면 원래는 송금을 하기 위해서 7% 10%씩 돈을 지불하던 사람들이 1% 미만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가족들에게 더 많은 돈을 보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훌륭한 비즈니스 블록체인 비즈니스 아니면 적용 분야는 어 의외로 사회 내가 사회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고 어떻게 보면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는 제 1세기에는 나오기 힘들어요. 아마도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불편함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네 왜? 섹시해서 말하는게 섹시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편하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왜 대단한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 비트코인이 대단한지 바로 와닿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은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발한 비즈니스는 알고 기발한 솔루션이 나올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 나라들은 발전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쿨하지 않나요? 네 보시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미래에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건 것 같아요. 오픈소스랑 토크나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돈이 생긴다는 걸 저희가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에 돌아보시기만 하면 말하는게 섹시하다고 하시네요. 주변에 돌아보면 분야는 상관없어요. 분야는 물류든지 어디든지 이거를 기자가 됐든지 기자가 됐든지 기자가 자기가 글을 쓰면서 연합을 만들어서 토크나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픈소스 자기가 한 걸 남들에게 다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토크나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저는 어떤 인더스트리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게 우리나라 엄청 경직되어 있어요. 이런 시도들이 아예 없다는 것 자체는 규제들의 문제가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있다면 기회가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방금 영훈씨가 말씀하신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토큰화라는 거 자체는 정말로 여러분이 그니까 비트코인이랑 블록체인이 단순하게 기술로만 보실 수도 있어요. ㅊㅇㅇㅇ님처럼 근데 저는 어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한 건 하이퍼캐피탈리즘 미친듯한 약간 초자본주의 그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캐피탈라이즈 할 수 있는게 자기가 자본을 통해서 이렇게 자본을 모으고 할 수 있는게 한정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대라든지 큰 사업이라든지만 지분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토큰화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뭐냐면 모든걸 다 토큰화이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어텐션 같은 거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쏟는 시간들 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네트워크에서의 다양한 활동들 와이파이도 토큰화 시키고 뭐 그 웹사이트 사용 그 어떤 컴퓨팅 파워의 사용 권한 이런 것도 미세하게 다 옛날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지금 다 토큰화이즈 시키고 있어요. 예술가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토큰화 시키고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토큰화 시키고 커뮤니티는 커뮤니티를 토큰화 시키고 그 토큰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접근 권한을 주게 되면 커뮤니티 멤버들이 자기는 토큰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자기 커뮤니티를 홍보할 거고 이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토큰이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위워크라는 데는 어떤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폼이잖아요. 그래서 남는 이제 오피스의 사무공간을 이제 자기가 어떻게든 대여라 그래야 되나 빌려가지고 이것도 나눠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하고 있는 거는 현재 상장되어 있는 상장이 되어 있는 모르겠는데 큰 이미 운영되고 있는 중앙화된 기업 자체를 토큰화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위워크에서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토큰을 나눠줘요. 토큰을 나눠주고 그래서 위워크에 사람들이 많아지만 많아져서 그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래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토큰을 더 이제는 더 홍보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라든지 기업 자체도 토큰화 시켜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세계 누구나 내 토큰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단지 조금은 풀의 사람들이 아니라 전세계 누구나 내 아이디어 말고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치가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오픈소스와 토큰화이제이션을 잘 활용하면 그걸 어디다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모든 분야가 다 그런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물류도 그렇고 예를 들면 공급체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먼 미래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AI라든지 AI라든지 IoT가 발달이 됨에 따라서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 트럭 자체가 각자가 하나의 경제적인 주체가 돼가지고 어떤 생태계를 이루면서 자기네들이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토큰화 시킬 수 있을까 지금 현재 Airbnb 라든지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얘기 많이 나오지만 Airbnb를 어떻게 토큰화이제 시킬 수 있을까 예를 들면 현재 사운드 클라우드나 뭐 이런 것들을 음악 서비스를 뭐 그런거 많이 나오죠. 뮤지코인이라든지 그럼 어떻게 토큰화이제 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토큰화 시키시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토큰이라는게 지금으로서 이더리움 토큰을 지금 사잖아요 그 토큰을 쓰는건가요? 그 토큰을 쓸 수 있는건가요? 토큰의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큰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분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하나의 단위인데 근데 비트코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뭐냐면은 돈 송금 서비스에요. 비트코인 가치의 전달 가치의 송금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비트코인을 수수료로 지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큰을 토큰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분의 역할을 하면서도 이 서비스를 비트코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단위가 되는거죠. 그 송금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단위로서의 비트코인이 되는거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이랑 경제 시스템이랑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근데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분산화된 어떤 엔티티 주체가 있는데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인데 실체가 그렇게 딱 뚜렷하지 않는 프로토콜인데 프로토콜이랑 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사람간의 관계를 돈으로써 인센티브를 완전 빡빡하게 엮음으로써 완전 칩 엄청 가깝게 엮음으로써 엄청난 네트워크 이전까지 보지지 못한 네트워크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산업군에서 네트워크화라든지 오픈소스화 시켜서 이거를 토콜하이제 하실까를 고민하시면 아이디어 진짜 많거든요 진짜 나중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토큰의 역할이 뭔가요?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에요 누구나 어떤 규제 없이 그냥 버그코드로써 계약을 만들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계약을 만들고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실행을 하는거에요 조건이 맞는다고 한다면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떤 당사자가 오더라도 걔네들의 구미에 맞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더리움인거에요 이더리움은 막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 블록체인을 빼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편해요 근데 그거에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쓰려면 뭘 내야 되냐 내가 이더를 내야 돼요 가스라는 형태로 이더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디 앱이에요 제가 봤을 땐 Decentralized Application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중앙화 되어 있지 않고 분산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데 그 주체가 분산화 되어 있다는 거고 그걸 서비스를 쓰려면 내가 이더리움을 많이 써야겠죠 근데 사람들이 돈을 배팅하는 이유는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람들이 많이 쓸 거다 그러면은 이 제한된 자원에 내가 접근하기 위한 사용 권한을 얻기 위해서 이더라는 토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더라는 토큰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데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비즈니스적으로 풀어보자면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어요? 미안하셔서 질문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질문을 받으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네 이게 안내려주더라고 이거 이거 많이 있거든요 주세요 해도 될까요? 네네 이건 네 탈중앙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탈중앙화라는 것들은 중앙이 이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탈중앙화에 대한 좀 예의와 범위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한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의 기존에는 은행에서는 주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을 예를 든다면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그 중앙이라고 하는 게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채굴자로 인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나눠졌기 때문에 탈중앙인 건지 그러면 이 탈중앙이라는 게 어떻게 좀 더 예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음 네 지금 질문이 어려웠네 탈중앙 핵심이 이제 탈중앙화가 어떤건지 탈중앙화라는 게 이게 탈중앙한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이 탈중앙화가 왜 탈중앙한지 그쵸 기본적으로 이제는 처음에 비트코인 나왔을 때부터 얘기를 하냐면 2009년에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2008년도 경제 위기가 있었었죠 그때 미국 정부가 임의적으로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내서 근데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낸다는 게 결국 대다수 국민의 인플레이션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걷는 거거든요 눈에 안보일 뿐이지 간접적일 뿐이지 찍어낸다는 건 그런 의미인데 그걸 사용해서 상위 1%의 사람들이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은행에다가 베일아웃 구제금융을 해줬잖아요 그런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4회 99%의 피어땀을 번 돈으로 얻은 세금을 1%한테 이전해줬다라는 비판들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Occupy Wall Street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환경에서 비트코인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2100만 거의 거의 확실하게 2100만개의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정해져가 있어요 당연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힘이 센 사람도 그 발행량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서 처음으로 중앙화된 은행 중앙은행보다는 맘대로 통화량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분산화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한 명의 중앙화된 기관이 이 비트코인의 통화량을 총재하지 못한다는 것은 충분한 분산화된 특성이에요 근데 요즘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어 그 채굴자들이라든지 개발자들이 좀 소수잖아요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소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이제는 분산화 중앙화가 된 거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결국은 디지털 도메인상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마음에 안 들면 가격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미국에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미국에서 사는데 미국이 마음에 너무 안 들어 미국 정부가 트럼프 하는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제가 미국의 달러권을 떠날 수가 있어요 달러 통화권을 달러 화폐를 저는 왜냐면 저는 그 국가라는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떠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순수하게 디지털 도메인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떠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앙화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떠나고 가치가 떠나고 가치가 줄어들고 시장이 반응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탈중앙화라는게 확실하게 딱 얘기를 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이제는 중앙은행과 비교해서는 그런 점이 탈중앙화고 은행과 비교했을 때는 은행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스 베이스가 하나에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유정보 그리고 누구나 내 거래내역을 확인을 직접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 내 개인에 대한 컨트롤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금융 권력의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다 또 의미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탈중앙화 플랫폼이라고 중앙화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장 크게 모여 있는데 프로토콜 디자인하는 개발자 코어 개발자들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 같은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타류를 중심으로 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멤버들 그 분들이 이 엄청난 약의 힘이라든지 권력을 갖고 있죠 근데 다른 종류의 권력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탈중앙화라고 해서 그래서 막 순수하게 항상 탈중앙화 얘기할 때 막 탈중앙화 막 이게 이건 아니죠 분명히 그것도 문제가 많을 거고 부의 재분배라든지 이런 측면이 부가 더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네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비슷한 비슷한 맥락에서 저희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어 언어를 여러개를 구사하고 블록체인 이해하고 그 개발하는 친구들 다 지금 어디가 있냐 대한민국 친구들 어디가 있냐 이렇게 했을 때 답은 삼성 중앙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 아마도 대기업들 전부 다 개발자들 중앙화가 돼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오픈소스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게 실전이고 실제로 비트코인 초창기에도 뭐 마이크로 같은 개발자들이나 그런 많은 개발자들도 다 구글에 가있던 개발자들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들 중앙화된 구글에 가있던 개발자들이 따로 자기들이 시간을 내서 비트코인을 하다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나온거기 때문에 개발자 중앙화는 주로 언급 안 되는 것 중에서 하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앙화 탈중앙화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좀 어렵지 않나요 어떠는데요 모든게 만약 지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사람들 탈중앙화라고 얘기하는데 실적으로는 비탈릭이 어떻게 보면 중앙화라고 볼 수 있지 않나 힘이 너무 거기에 쏠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비탈릭이 잘못을 하게 되면 비탈릭이 어떻게 보면 중앙화긴 한데 어떻게 보면 비탈릭은 자기가 그걸 획득한거죠 열심히 함으로써 잘하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서 너무 많이 중앙화가 된거라서 너무 뛰어나서 중앙화가 된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본주의 흐름 자체가 부자들은 엄청 부자가 되잖아요 엄청난 뛰어난 사람한테 엄청난 양의 부라든지 권력이 더 집중되고 있잖아요 왜냐면 스마트 컨트랙트로 모든게 자동화가 된다 근데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의 플랫폼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게 비탈릭이다 근데 전세계가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서 돌아간다고 한다면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게 뭐 전세계 사람 너무 잘해서 그런거죠 솔직히 너무 잘해서 근데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잘하는 사람 조금만 남들보다 더 잘해도 이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 크기는 진짜 엄청난거 같아요 진짜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한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이 어느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그런 추전은 있는거 같은데 빌게이츠나 제프 베저스도 돈 많이 벌고 있는데 뭐 780조 벌잖아 전세계 780조면 얘기했는데 빌게이츠가 이제는 전체 크립토를 다 살 수 있죠 지금 현재 마이킷캡으로 다 사버릴 수가 있는 약간 양이니까 그런게 좀 더 심해지 않을거야 또 한가지 말하고 싶은거는 과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우리 정부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체제가 탈중앙화라고 의문점을 가진다면 사실 탈중앙화의 끝판은 정치적으로 따지면 민주주의 민주주의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탈중앙화의 끝판이 아니냐 이런데 사실 직접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봤듯이 안돼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잘 안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화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도 하자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안에서도 이제 저번 탄핵된 박근혜씨 박근혜씨 같이 그런 경우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는데도 그 안에서도 이제 중앙 집권형 그런게 중앙화가 생겨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중앙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것 같고 탈중앙화는 아이디어인데 이게 과거에는 정치에만 국한되어 있던 아이디어를 사토씨는 가져와서 우리 애들한테 심어준 거죠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걸 적용시킬 수 있다 기관에서도 우리가 이걸 적용시킬 수 있다 네트워크에서도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다 그게 되게 위험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거죠 위험하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어요 또 여기서 비슷한 맥락에서 비트마인이란 비트마인이란 분이 지금 이게 삭제 메시지가 왠지 모르겠지만 안 뜨는게 있어서 G20가 합의해서 전체적으로 거래소 규제 들어갈 가능성은 없는가요?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표철민 대표 거기를 갔을 때 소개했던 중에서 하나가 비트코인 OTC 암호화폐 OTC 시장이었어요 예를 들면 로컬 비트코인즈 점 컴 같이 내가 현금을 주고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그런 서비스를 했는데 그 서비스에 대해서 표철민 대표가 말하면서 대표님 말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면 1억씩 돈을 주고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이러니까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왜 웃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 저는 OTC에 진정하게 OTC 거래 그러니까 탈중앙화라는게 뭐를 가능하게 했냐면 우리에게 사람들은 정도가 이거라고 하는데 금융권에서는 이게 답이야라고 했는데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리는 금융권에서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데서 되게 자유롭게 해준 것 같아요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고 다른 방안들을 찾게 되고 그 전에는 내가 시리아에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러지 않는 이상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했을텐데 과연 우리나라는 나보고 이게 돈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돈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전혀 안 가지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문점을 조금이나마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제 1세계가 참 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원화 하나밖에 못 써봤어요 그런데 못사는 나라 가보면 걔네는 태어날 때부터 화폐 5개씩 써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 암호화폐가 안정화돼야 한다 이러는데 그 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화폐를 5개씩 쓰는데 안정화되고 왜 한 그런거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빠삭해요 인플레이션이 무엇이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맨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아니거든요 수치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게 저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화 진정한 진정한 탈중앙화의 이상적인거는 전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게 제일 세계야 우리나라만 잘 사면 난 좋을거야 이게 아니고 전 세계가 잘 살아야되요 베네수엘라에 사는 친구들도 잘 살아야되고 브라질에 사는 사람들도 잘 살아야되고 제가 그거를 못 본척한다면 그거는 모르겠어 비트코인이라는 과학기술을 낭비하는거라고 할까 제가 이상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로컬비트코인스점컴 같은 경우도 어디서 로컬비트코인스점컴을 돌리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에요 잘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걔네가 왜 힘을 들여서 로컬비트코인스점컴을 돌리나 돈 세탁을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컬비트코인스점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아 돈 세탁 이렇게 말을 하긴 쉽겠죠 하지만 못살고 있는 나라들 거래소가 없는 나라들 거래소가 불법인 나라들은 그것을 통해서만 자기들이 매치메이킹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현금과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거죠 자유와 선택권과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 자유 선택권 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대로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글로벌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뭐 어디에 떨어져서 제 여권을 분실했는데 여권을 분실할 수 했을 수 있잖아요 대사관에 대사관도 없어요 근데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난 비트코인으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데 정부가 그거를 도와주진 않잖아요 네 그런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많이 이제 탈중앙화라는게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트리거 네 그런 촉친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가지 아까 질문이랑 같이 나와서 얘기한건데 탈중앙화를 얘기해서 그런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게 없냐면 탈중앙화를 위한 탈중앙화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탈중앙화 도대체 뭘 위한 탈중앙화라는게 문제에요 근데 김영태님께서 좋은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중앙화가 문제가 아니라 투명성의 문제죠 모두가 인정하고 투명한 중앙화는 효율적일수도 그래서 블록체인은 투명성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화가 나쁜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진짜 옛날에 플라톤가요 플라톤이 이제는 철학왕 철학왕이 한 사람이 이렇게 정말 인자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하시면은 그거는 괜찮은데 실제로 세상이 그렇지 않은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게 Trustlessness 신뢰가 없어도 신뢰가 없는 사람끼리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분산화를 택한거고 효율성을 다 포기를 하면서도 뭐 그런거기 때문에 네 그런거기 때문에 이제는 뭐 분산화라든지 분산화가 분산화 되있냐 안 되있냐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그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거지 그거를 위해서 이제 분산화가 필요하다면 분산화를 해야 되는건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만약에 지금 블록체인의 탈중화를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준다면은 간단한 단어로 MC를 많이 하신거 같아요 저희한테 이제 탈중화 영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저는 뭐냐면 뭐냐면 그니까 서로 신뢰하지 뭐 굳이 서로 아니 서로 음 제가 봤을때는 서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어 시스템적인 시스템적으로 서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끼리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합의를 해줄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특성 이라고 생각해요 분산화라는 분산화 되어 있어야지 그런 특성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 간에서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보면 전세계 하나의 시스템이 다 신뢰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것처럼 스케일러블한 방식으로 신뢰를 제공해줄 수 있는 어떤 특성들 이래야 된다니까 굳이 비탈릭의 중앙화는 좋은 나쁜 상관없는 걸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은 거 다른 부분은 분산화가 되어 있어야겠죠 중요한 부분은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네 어 저는 탈중앙화가요 이상적인 실천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사실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은 단어이긴 한데 그래도 생각하면 생각할 수 모환 왜냐하면 난 탈중앙화적인 거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내가 죽기 전까지 볼 수 있는지도 의문점이 되니까 하지만 내가 탈중앙화를 조금이라도 현실화 시키고 싶다면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 그러다 보면 영훈이가 말했듯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뢰를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를 신뢰하고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이렇게 말해놓고도 참 참 참하네요 근데 저는 그런게 있어요 저는 뭐 복잡하지 않아서 우리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냐 그럼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하도 막 글로벌 지구촌 한가족 이거 듣는데 우리나라 인종차별 문제 있어요 미국에도 인종차별 문제 있어요 전세계적으로 인종차별 문제 있어요 아니면 초연결의 초연결의 시대다 해놓고선 네이버는 들어가는건 됐는데 나가지는 못해요 나가는건 됐는데 들어오는건 됐는데 나가지는 못해요 막 구글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거를 보면서 아니면 P2P라는 단어도 인터넷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그분들은 진정한 P2P 유토피아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저랑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중간에 아무도 없는 저는 P2P를 생각을 했는데 첫창기에 인터넷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서버가 있었고 얘를 통해서 연결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지 아예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왜냐면 이 서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P2P를 이룰 수 있는 약간 그런 환경에 다다랐는데 뭐 저는 그래요 그냥 우리 요즘에 시대정신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 하나하나 그런 하나하나에 무슨 이상적이 있는데 그 이상에 시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게 탈중앙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몇가지 질문들이 나오셨는데 조세 문제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크립토를 사용하면 조세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지 그 다음에 전창원님께서는 크립토크랜스를 사용하면 주소 추적이 가능하니 조세가 더 효율적으로 타당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더스캔을 트래킹하는 것처럼 조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약간 50대 50인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이걸 중간에 코인간에 섞는 것도 주소를 섞어버려요 돈 세탁하듯이 프로토콜 레벨에서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두 그러니까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트래킹을 잘 해야죠 계속해서 어느 정도 감시는 좀 만약에 정부가 한다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동엘리께서 국가에서 신용화폐 대신 토큰 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라고 물어보셨는데 실제로도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자신의 법정 화폐를 토큰으로 발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기반이든지 다른 플랫폼 기반이든지 자기네들 현금 없는 사회 뭐 이런거랑 일맥상통하는거 같고 근데 좀 더 나아간거죠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시도들은 계속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 조세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죠 지네들이 그냥 모든 거래에 다 거래 수수료를 자동적으로 뗄 수 있으니까 굳이 쫓아다 할 필요도 없고 계산 안하고 뗄 수 있으니까 바로만 뗄 수 있으니까 완벽하죠 근데 이제는 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뭐 옛날에 그 뭐지 하이아크 하이아크라는 경제학자는 이제는 통화간에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대를 꿈꿨었는데 뭐 그런게 실제로 이제는 중국 위안화가 이제 비트코인이랑 직접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좀 어떤 식으로 갈까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중국이라면 중국 화폐 발행해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내잖아요 그럼 중국 위안화 토큰으로 내야 되는 거야 자기네들이 국방을 내 국방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으면 너 토큰 내 이거죠 국방 서비스에 대한 그러니까 약간 중국 자체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 토큰을 꼭 사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런 식의 그런 식의 도입은 솔직히 말해서 국가 밖에 못하잖아 그치 일반인들은 비트코인이 아무리 날고 기고 한다든가 진짜로 나는 비트코인이 도입되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가 망하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도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가가 개입을 한다면 엄청 속도가 붙여서 몇십 년이 걸려야 되는 거를 몇 개월 만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국가 자체를 투쿠나 하는 것도 좀 재미있네요 만약에 애플 같은 거를 투쿠나 한다고 생각해봐 애플 같은 거를 투쿠나 하는데 애플 투쿠나 하는데 애플 투쿠나 있으면 애플 아이폰을 미리 살 수 있는 거에요 약간 미리 살 수 있고 더 좋은 버전 프리미엄 버전 살 수 있게 하면은 그리고 애플 쓸 때마다 이제는 그 올라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도 뭐 국가 자체를 투쿠나 한정 해버리는 것도 괜찮네 저는 질문 더 있으신가요? 이제 저 질문에서 ICO 관련해서 이제 지금 해킹도 있고 그런데 어 지금 ICO에서 이제 조금 이더리움 공동창업자인가요? 그 ICO가 시한폭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해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한폭탄이란 말은 차이스 호스키슨이 한 말인데 차이스 호스키슨이 그 말을 했던 일단 그 말은 틀리진 않아요 ICO는 시한폭탄이다 왜냐하면 ICO라는 거 자체에 잔뜩이나마 암호화 화폐 시장이 가야 되는데 아 그 무슨 토큰이었지 그 생각나 유 유스러스 토큰 유스러스 이토리움 유스러스 이토리움 토큰에 유이티라는 토큰이 있어요 이 토큰이 내거는 거는 저희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토큰입니다 라는 슬로건에 내거고 발행이 됐거든요 트롤 토큰이에요 근데 그거를 샀고 코인마켓캡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토큰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가치는 우리가 지정해 주는게 가치이긴 한데 별 신경 안쓰고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사고 있다는 거에요 유스러스 이토리움 약간 다른거에요 도지 같은거죠 유스러스 이토리움 토큰은 뭐냐면 옛날에 이런게 있었어요 블랙프라이데이 때 모든걸 다 파는거에요 아마존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는 nothing nothing을 팔겠다 아무것도 안파는걸 팔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보내면 우리한테 돈 주는거에요 그 애들한테 꽤 웃었거든요 블랙프라이데인데 다 파니까 그런 개념으로 유스러스 이토리움 토큰을 만든거죠 짜증난거죠 재미 좀 해보자 재미 좀 있게 해보자 이래서 다 있어요 예측시장도 있고 다 바꿔보겠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런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아무 기능 없는 토큰 만들래 살사람 사 약간 이렇게 된게 유스러스 이토리움 토큰이죠 그런게 있는데 그게 이제 유스러스 이토리움 토큰이 만들어지게 된것도 사실 유스러스 이토리움 토큰이나 아니면 EOS 토큰이나 다를게 없거든요 왜냐면 EOS 토큰 지금 코드 하나도 한주도 안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치러진 ICO 중에서 가장 크다는 EOS 까지 별 의미가 없는 토큰이에요 유스러스 이토리움 토큰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그건 과여된게 맞고 이토리움 아이쇼는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를 만족시키만한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폭탄이 맞아요 그거 그 사실은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찰스 호스킨슨이 이더리움에서 쫓겨난 사람이란거에요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코어 코어 개발자들한테서 쫓겨난 사람이란거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팀에 가서 처음에 이더리움을 하드포크 하고 난 뒤에 비탈리가 가장 심하게 비난했던 사람 중에 3명이고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약간 이더리움 아이쇼가 잘 되는거지 이더리움 클래식 아이쇼가 잘 되는건 아니거든요 그게 좀 웃기긴 해요 얘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그래서 뭐 말을 한 사람은 이상한데 시장 자체가 과해야됐다는건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알고 있다는 사실 제품 그러니까 토큰은 유동성을 좋게 만들었지 토큰은 스타트업 성공률을 상승시키진 않았어요 스타트업 성공률이 여전히 낮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분야보다 더 낮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성공한 스타트업이 있나요? 그러니까 피트콘 이더리움 빼고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성공률은 더 낮아요 다른 분야보다 개발자도 없고 개발자가 있어도 개발자가 제대로 코딩을 너무 힘들 이 분야가 힘들다보니까 기술적으로 적합한 개발자도 찾기 힘든데 네 뭐 뒷질문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라는게 아직 진짜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 많잖아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있고 VR도 있고 유전자 같은 여러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게 현실에 나오기도 힘들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떴다가 사라지는 기술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도 지금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지만 충분히 나중에는 붕괴 될 수도 있다라고 예를 한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시나리오를 한번 짜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일단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워낙에 기술적으로는 검증이 다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경제적으로 붕괴를 한다고 그래도 또 얘기가 나오네요 기술적으로는 워낙에 시사점이 많은거에요 특히 컴퓨터 보안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많은 시사점들이 좋고 저는 약간 판도라의 박스라고 생각해요 한번 열면 다시 닫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사토시나 형이 밀고있는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가져다줬더니 사토시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가져다준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로 대표되는 분산화 철학이라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 시스템이 붕괴를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될거라고 생각은 안하는데 어 분산화로 인한 철학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움직임이라든지 그런거 자체가 이미 너무 많이 퍼져있어서 일단은 뭐 그럴거 같구요 만약에 망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 자체는 개별 코인이 망할 수 있을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분열하는데 미친듯한 분열을 해가지고 라이트코인한테 제2위 자유를 내놓는다 한다거나 이런 측면은 있을거 같아요 이렇건 아니면 이더리움이 가능성은 있죠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자체가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병렬화 시키려는 EOS라든지 그런 플랫폼들이 이더리움을 제체하고 이더리움이 망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케이스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개발진들이라든지 전반적 역사도 있고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망할 수는 있죠 근데 개별 코인이 망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전반적인 생태계가 한꺼번에 망하는 것 자체는 아 모르겠어요 상상하긴 좀 힘든데 나는 솔직히 아무리 해도 지금 왜냐면 비트코인을 그냥 금처럼만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떤 자산에 그냥 금과 같은 자산 보관용으로 쓴다고 해도 상당히 좋거든요 금에 비해서 그리고 뭐 여러가지 확장선만 좀만 해결이 되면 어려운건 그렇게 어려운건 아니기 때문에 기술발전이 또 하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이제는 다양한 사용가래 속에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래서 빈마인님께서 해성충돌 김정일이 대량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면서 미사일을 여기저기 싸댐 우주인의 초강조 EPM 발사로 모든 인터넷을 파서 이런거 같은 뭐 엄청나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저는 뭐 이렇게 해도 블록체인은 살아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저게 다 일어나도 그렇죠 근데 이제는 개별코인들은 많이 죽고 살아나고 하겠지만 전체 시장이 저는 망가지는 경우를 일부 전체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이젠 저는 하나 있거든요 하나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게 시장이 다 망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기술은 살아남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 금융 시스템이 뭐 언제부터지? 1600년도? 아 뭐 그거는 이전에 주식회사가 나온거 네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온 매우 옛된 기술이잖아요 또 이것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이제 발전이 되지 않았고 인간이라는게 좀 우리가 보수적인 성향을 띄다 보니까 옛날 기술에도 덕지덕지덕지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제 제 제 생각은 일단은 뭐 붕괴가 온다 하더라도 이렇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을거다 인간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을거다 왜냐면 사실 인간이 없는 시장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한가지 붕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 양자 양자 컴퓨터 이런거 말고 음 세계경제분계에요 음 그러니까 하 저도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접했을때 아 세계경제가 붕괴한다면 나는 보험을 들고 싶어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세계경제 자체가 완전히 리셋되는거에요 그럼 보험을 들고 싶어서 난 비트코인을 들고 있을래 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걸 밝힌 적도 사람들한테 밝힌 적도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들을수록 암호화폐 세계경제가 붕괴한다면 암호화폐 시장도 붕괴한다는 확신이 거의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힘들거기 때문에 막 뭐 이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또 다른건 아까 김정은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그거랑 비슷해요 전쟁이 난다면 우리 암호화폐 챙기는데 정신없을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양의 트레이딩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지금 폭격시장에 이더래요 이건 그러니까 이럴거 같은데 그거는 그렇고 전쟁에서 살아남으면 그 내가 보관해놓은 비밀키에 있는 돈을 내가 받을 수 있겠지 그거까지는 저도 그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세계경제가 붕괴가 되고 정말로 힘든 기간이 된다면 암호화시장은 세계경제에서 흘러들어오는 그 자본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이것도 세계경제와 더불어서 폭삭하라는 그런 경우 그런 시나리오는 상상이 되요 그게 유일한 위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세계정도 세계경제가 위협을 받으면 이건 호재인데 완전 네 완전 망하는 경우는 우리 다 힘들어 힘드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알렉스 지은팍 반갑습니다 님이 다만 코인대시나 여러 다단계를 사고가 서지면 블록체인은 문제화 프레임이 씌워지기 시작하면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기술이 소리 소멍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블록체인이 단순한 문제화 프레임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씌워진다고 해서 사라질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기술적으로 잘 알고 계신 분은 이걸 너무나도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도 작동을 잘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프레임 갖고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 세계적인 이변이 있지 않는 한은 뭐 없어질 것 같진 않은데 또 또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해서 비슷한 맥락에서 블록체인이 합법화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거 좋은거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아니면 블록체인의 기반으로 어 사용하는 합법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많이 나와야되요 사업들이 그래야지 정부에서 불법화를 시키지 못해요 왜냐면 불법화를 시키면 일자리가 일자리를 실컷 창출해놨더니 이걸 한번에 없애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 그냥 코인을 단순히 투자 뭐 투자도 아니고 투기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것 보다는 별 사용용도가 없는 코인이 사용용도가 최대한 많아져야지만 이제 합법적인 그런 제재가 걸려올 때 알렉스 준 파크님께서 그게 들어올 때 우리가 뭐라도 내세울 수 있어요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의 일자리 다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블록체인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세기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완전한 그러니까 이게 프로토콜 플랫폼에서 저는 약간 프로토콜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크림 자체가 어 그러는데 프로토콜에 이제는 손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단 말이죠 프로토콜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제 엘리트 숫자가 전 세계로 움직이는 사람의 숫자가 더 소수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망하진 않을텐데 블록체인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는 있겠죠 AI랑 비슷한거죠 AI가 완전 기술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AI가 인류에게 매우 파괴적인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블록체인도 똑같다고 보는게 그런 어떤 그런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지식의 집중화 그것도 상당히 있는 개발 능력의 집중화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 사람들은 좌지우지 할 수 있어서 이게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흐름을 그렇게 가버리면 사람들은 아무렇게 못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늘을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더 높은 프레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리더들이 잘 해줘야 되는게 있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세구의 문제도 많이 나오면서 블록체인에서 코어 개발자랑 채굴자들이 많은 그거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잘못해보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버넌스 분야에서 오히려 좀 더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기술은 중립적이잖아 기술은 중립적인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의 문제에서 사람들의 가치판단이라든지 그런게 잘못돼서 아예 정말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배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최대한 이제 핵융합이라는게 미국 정부가 봤을 때는 핵융합이라는 거를 처음에는 중립적인 기술로 봤잖아요 물론 거기서 핵폭탄이 나왔어요 아이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중립적인거지 완전히 중립적이었지 그거를 통해서 이제는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블록체인의 가장 악한 사용사례를 생각을 해봤어요 아 설명 한번 가장 악한 사용사례 이게 뭐냐면 블록체인은 중립적인 기술이라고 저희가 쇼어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제일 악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 맞아맞아 저희가 이거 광교에 있는 주먹고기 주먹고기 사장님 감사합니다 주먹고기에서 먹으면서 얘기를 했었던 얘기인데 어떤거냐면 토큰화에 토큰화와 관련된 건데 어떤 악한 집단들이 토큰화 시켜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roof of work 라든지 이런거랑 관련이 있었는데 아이시스가 이제는 자기 자신의 토큰을 파는거죠 아이시스도 토큰화 할 수 있어요 토큰화 하고 뭐냐면 자기네들의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라는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proof of killing 아 진짜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을 때만 자기가 예를 들면 시리아의 어떤 중요 요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현상금 같은 거를 토큰으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proof of killing 을 보여주는 사람들한테 돈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무기를 이때까지 이쪽에 우리가 우리한테 줘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의 토큰을 반행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대신에 우리가 토큰을 사용해서 우리의 전투력을 높이고 그걸로 약탈한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토큰을 통해서 다시 재분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스킨을 잘 짜게 되면 북한 이라든지 다른 뭐 이런 북한의 나쁜 국가들 있잖아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다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국가는 밀 밀 수출이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바로 거래를 할 수가 없겠죠 신뢰를 안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 간의 신뢰도 형성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극적인 방법으로 또 쓰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proof of work 같은 경우는 아 proof of killing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가 진짜 무섭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죠 여기에 또 몇 가지를 더 추가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또 스마트 컨트랙으로 다 돌릴 수 있어요 아이시스는 손 하나도 안 돼요 사람 죽으면 자동으로 집을 나가게 근데 이게 이게 그냥 뒤로 아하 상상을 하면 좀 어 진짜? 그러면 테러리스트 나 절대로 못 잡네 왜냐하면 최소한 이게 스위스 돈 계좌로 움직이는 게 보일 텐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여기다 익명성 코인 까지 추가해 버려요 그러면 익명으로 사람을 줄였을 때 나는 스마트 컨트랙이 그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 그걸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돈 세탁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왜 무서운 또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code is law 라는 그거 있잖아요 코드가 곧 법이다 자 코드가 곧 법이다라는 거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그 단 그 문장에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고 코드는 그걸 이해를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unstoppable code 막지 막는 막을 수 없는 코드가 누구를 죽이는 누구를 살인하는 거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 코드가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면 막을 수 있는데 얘는 막지도 못해요 나쁜 짓을 하면 계속 보상을 주는 그런 코드가 돌아가 실제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건데 하지만 이제 AI를 해가지고 드론한테 누구 죽이면은 너네 자동으로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보상이 가겠다 하면 드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으니까 AI는 그냥 계속해서 죽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미국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전쟁을 해요 근데 드론을 한테 그걸 내건다고 해봐요 니네 잘하면 우리가 너나 보상을 줄게 그럼 드론 들끼리 경쟁이 붙을 거 아니에요 뉴머라이랑 똑같은 거죠 경쟁이 붙어서 누가 더 많이 죽이는가 내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 드론 들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요 그럼 드론들은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겠죠 이런 거는 진짜 무시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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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이런 이런 가능성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은 그나마 중립적이라는 거 그리고 기술을 사용하는 거는 결국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인간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가치의 가치로 돌아오는 거 같은데 어 옛날에 아직도 있지만 케냐에 케냐에 그 땅 부동산이 땅을 가지고 땅 문서들 어 토지 문서들을 이제 다 블록체인에 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왜냐하면 케냐 정부 자체가 너무 뇌물을 좋아하고 부패된 정부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저는 이제 중국에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 저희 가족이 살던 데가 공산당원들이 살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 도시 전체가 이제 부산 인구만큼 도시가 부산 인구만큼 도시가 도시가 컸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어 돈이 좀 없어가지고 수력발전소가 있었는데 이 수력발전소에서 생기는 전기를 홍콩에 갖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죠 그 중국의 성이 그거를 통해서 돈을 얻는 그런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거든요 자 정전이 되는데 저희 삐띵은 정전이 되잖아요 그럼 위의 집에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아저씨 중국인 아저씨인데 어 전기 꺼졌는데 좀 불편하지 않냐 그래서 아 네 불편한데 뭐 나중에 몇시간 이후에 켜진다고 하니까 괜찮죠 이러면 이 아저씨가 아 잠깐만 기다려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전기국에 바로 전화를 해요 공산당원이에요 도시 전체는 새까만데 이 우리 아파트만 불 켜져요 자 이게 인간의 이제 부패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건데 케냐도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일세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뇌물을 줘야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산 적이 없어요 인도 같은 나라는 뭐 뭐 문서 한건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속 뇌물을 주면서 뇌물이 그냥 일상생활이 돼서 뇌물을 안 줄 거면 내가 평범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삶을 근데 블록체인이 물론 거기서는 블록체인의 이제 토지 문서 자체를 위조하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나 이걸 옮기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블록체인에 옮긴다 하더라도 부정 부패와 뭐 뇌물 인간이 악한 거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은 그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술은 되게 중립적이죠 기술은 인간의 마음 인간을 더 선하게 더 악하게도 만들지는 못하는데 하지만 인간이 기술을 썼을 때는 자기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의식하면서 비즈니스 계획을 짜거나 그런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상당히 근데 그때 우리 살인얘기 했던거 그건 좀 아 진짜 근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개발자 입장에서 한다면 그쵸 무섭죠 약간 어떻게 사용할지 약간 착한척하면서 나쁜짓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늘 아침에 이더리움에 저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이더리움을 구현하고 있는 이더리움에 패리티 클라이언트의 지갑에 멀티시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문제가 생겨서 아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했었는데 이더리움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해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는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는 따로 보더라도 이번 문제 자체는 이제는 패리티 클라이언트의 문제였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구요 어 그래서 그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구현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해킹을 당했었는데 어 해킹 당한 다음에 이 해킹을 어떻게 했는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 해킹하는 그룹 선의를 갖고 있는 해커들이 그 비슷한 돈들을 다 일단 딴 데로 저장해 놓은거에요 안전하게 근데 그게 한 1600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제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나는 화이트 해킹인 척 할거에요 나는 착한 사람인 척하고 너네 돈 다 보관해 주겠다 라고 1600억 부서 받았고 나라면 나중에 조금 조금씩 나한테 보낼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항상 이런 시나리오도 가정을 해야 되는거죠 네 아가씨 피곤해 보이시니까 쉬게 해 하하하하 너무 착하시네요 굳이 그렇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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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채굴을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신호를 하고 되고 xpt.eu에 들어가시면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80%라는 게 신호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블록수가 있는데 그 수중에서 채굴을 했을 때 그 채굴을 위해 몇 비트를 통해서 나는 어느 편이다 라고 시그널링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뭐 블록이 생성되는 그 순간 신호를 끊는 건지 생성이 되면 대부분 등록이 되요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끊을 수는 있는데 별 의미는 없죠 타이밍을 제기가 매우 힘들 거예요 저도 이전에 그때쯤에서 사서 계속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안 팔아...니터 잘될 거예요 당연히 잘될 거예요 이덕아 문제점이 많다는 걸 지적한 거였고 이덕아 문제점이 많긴 하죠 무시점 많고 하고 솔리디티 언어 자체도 개선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근데 뭐 근본적인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습니다 나도 많이 잃었어요 나도 이도림 때문에 근데 갖고 있어요 저는 장기적으로 이도림이 계속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도림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이정도 쯤 됐으면 이제 슬슬 그만 해놓으세요 원래 3시간 4시간 다 네 이게 힘드실 거 같아가지고 아 여러분 다시 한번 뭐 다들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목요일날은 이제 블록체인 라운지죠 저희 블록체인 라운지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블록체인 라운지 오프라인으로 참가하실 분들은 저희 이메일로 블록체인 at gmail.com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초청해서 질문을 다 받아들이니깐요 신청 많이 해주시고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또 내일 아침 찌라실도 하겠죠 또 어떤 재밌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진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찌라실도 아 뭐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다시 한번 더 구독자 5천명 달성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거 영상 편집이 되고 난 뒤에 좋으시면 좋아요와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아랫부분에 구독을 해주시고요 공유를 해주시면 매우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이고 콜라보나 협업이나 프로젝트들 아니면 전부 다 환영입니다 대한민국 주기금은 비트코인으로 와우 괜찮은데요? 진짜? 모리셔츠 가는거 아니면 모리셔츠? 아니요 그냥 모리셔츠가 이더리움 아일랜드에요 이더리움 턴 다 이더리움 졸업하니깐 모리셔츠에 가는걸 추천드립니다 라이브로 감사해주십시오 결혼서약을 스마트 컨트랙 아 참고로 참고로 그거 올린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 자기 결혼서약 해싱해서 올린 사람 여러분 진짜 결혼서를 그렇게 하시면 언스탑퍼블이에요 막고싶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 진짜 결혼하십니다 기분이 언제 결혼하냐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옆에 그리고 마지막에 석준이 정말 괜찮은 친구거든요 괜찮은 여성분이 있으면 소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우리는 전부 주변의 친구들이 다 싱글인 것 같이 약간 주변 저번에 루프가 쓰려도 다 싱글인 것 같아요 김근재 이사님 아 진짜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 계시는 것 같아 현대코인으로 축의금 드신다는데 현대코인 참고로 백서 나왔습니다 무슨 관심 있으신지 모르겠고 아 그 위험에 현대코인은 투자를 하길 위험하죠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해주는 더 블록체인어 시은 영훈 석준 영세 영산 이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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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었습니다 블록체인어 9시 블록 20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도움포인으로 주신다네요 네 다음주에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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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